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동두천시에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위탁기관 직원들에게 입당을 강요했다는 건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동두천시장 선거에 당선된 최용독 시장. 선거 전에 치러진 민주당 후보 2차 경선 당시에 일반인 여론조사에선 다른 후보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조사에서 앞서 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최 시장이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최 시장은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권리당원으로 가입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은 동두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직원들입니다. 이들의 입당은 자발적이었던 것일까. 위탁 복지기관의 입당원서 강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적법한 처벌을 해달라. 청원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복지기관 대표가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며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강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표가 직원들에게 정치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갑질이라고 했습니다. 정당법 제42조 1항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과 탈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당 강요죄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당원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또 이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동두천시장실과 동두천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위탁기관 대표들은 직원들에게 입당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독 동두천시장 역시 이번 일에 관해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